안녕하세요 다소스입니다. 안녕하세요 신뢰드립니다. 안녕하세요 빅사영입니다. 어느덧 벌써 민족 대명절 추석이 찾아왔습니다. 정말 오랜만에 걱정없이 다같이 모을 수 있는 명절이니만큼 다들 기대가 많으실 텐데요. 이번 추석에는 다들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? 저는 이번 추석에 넷플릭스 정주행을 꼭 하려고요. 저는 이번 추석에 효도를 꼭 하려고요. 세배 드리고 아 추석에 세배를 안 된가요? 그동안의 걱정은 잠시 잊고 행복하기만 한 추석이길 바라겠습니다.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. 네 맞습니다. 아무것도 걱정하지마 나만 믿고 걱정하지마 아임라이브는 추석에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. 모두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모두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모두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. 여러분 모두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. 안녕. 해피 추석.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좋은 추석 되세요.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